1.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숨기는 사람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 아니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의 말씀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고통과 운대 두시고 근심 가운데 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다 라고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의 본심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삶의 상황에 일어나는 여러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떤가를 알아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제대로 숨기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 장세기 13장의 말씀을 살피고 이제 14장을 뛰어넘어 15장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아주 쉽도록 정리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 첫 번째 가르치는 가르침은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는 사랑으로 위로해 주시는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일 후에 이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후에라는 말은 이 일 후에라는 것이죠 어떤 일을 가르치는가 바로 이 15장 앞부분에 있는 14장의 내용을 가르칩니다 14장에는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여러 나라가 연합군을 결성해서 동맹을 맺어서 아브라함과 전쟁을 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전쟁을 하게 된 데는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또 하나의 이유는 아브라함의 조카 로시 그들에게 포로로 붙들려 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조카를 구출하기 위해서 도무지 계산적으로는 성산이 없어 보이는 싸움이지만 그래도 그의 효륙인 조카 로스를 구하기 위해 전쟁을 치릅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아브라함은 승리를 합니다 14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다 같이 시작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로스와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승산 없는 싸움이었지만 그래도 조카가 사로잡혀 갔는데 그냥 버려둘 수 없어 전쟁을 일으켰죠 그런데 그 전쟁에서 아브라함은 승리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전쟁의 그 목적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승리한 이후에 아브라함 마음 속에는 승리로 인한 그런 기쁨이 충만했음과 동시에 또 다른 하나의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연합군이 아브라함에게 패한 후에 그대로 물러가지 않을 것이고 다시 재침략해 들어올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죠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동맹을 맺은 연합군 가운데 특별히 이 거돌라우멜이라고 하는 이 왕이 얼마나 악한 왕이었고 얼마나 정복의 야욕을 강하게 가진 왕이었는가를 잘 알기 때문에 그들이 반드시 이길 수 있는 그 전쟁의 어처구니 없이 졌단 말이죠 그러니 저들이 다시 침략해 들어올 것이다 라는 것 때문에 승리 이후에 두려움에 붙들려 있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붙들려 있었는가를 그렇게 잘 아십니까 1절 말씀을 보면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 여기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는 줄 아시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이 누구냐 지난번 14장에서 그 전쟁에서 아브라함을 승리케 하셨던 그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 멜기세대기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길을 가로막고 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는 또 누군가 이제 힘겹게 전쟁을 끝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또 다른 전쟁을 유발하는 사람인가 하여 놀라 그를 볼 때 그가 말하기를 네가 전쟁에 이긴 것은 너의 잘람이 아니고 너의 무기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전쟁의 주관자가 되셔서 너로 이기게 하셨다라는 걸 읽어줘요 14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대기에게 주었더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만물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 만물을 그 손 안에서 장악하고 계시는 그분이 이 전쟁을 간섭하셨다 그래서 아브라함 내가 이길 수 없는 전쟁을 너로 하여금 이기게 했다라는 사실을 읽어줘요 아브라함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긴 것이 아니구나 이거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구나 그래서 그 사실을 일러준 그 멜기세대기에게 자기가 전쟁에서 획득한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대기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자, 그 하나님이 전쟁을 이기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이 도무지 성산이 없는 그 전쟁마저도 승리케 하실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성경은 이 짧은 한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어떤 의미에서 성경 66권 전체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위로하셨는가의 기록이에요 자식을 낳지 못해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며 본인 나의 공격을 받아서 늘 마음 속에 그 얼굴을 사귀지 못하고 한을 품고 있던 그 한나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한나를 위로하셨다는 이야기여 성경에 나타난 여러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때문에 고통을 겪고 그 믿음에서 자신들이 연약함 때문에 무릎을 꿇어 마음 아파할 때마다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을 어떻게 위로했느냐 엘리아를 어떻게 위로하시고 한나를 어떻게 위로하고 바울을 어떻게 위로했고 믿음의 백성들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했는가를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셨습니까 사람의 위로는 순간적으로 그것이 위로가 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위로는 되지 못해요 사람들은 우리를 위로할 때 여러 말들로 위로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위로하는 내용들이 다 달라요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더 산란하게 만들어 놓고 우리의 마음에 더 평안을 뺏어가버리는 경우가 많고 위로를 한다고 위로의 말을 던져주는데 그 위로의 말이 오히려 나를 더 찔러대는 가시가 될 수 있고 위로한다는 그 위로의 말이 오히려 나의 약점을 금어지고 나를 더욱더 힘들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아셨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 나 위로해 줘요 라고 말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움 중에 떨고 있다는 걸 하나님이 아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사람들이 나를 위로해 주지 않는다 사람들이 나의 이 아픔을 헤아려 주지 않는다 사람들이 나를 격려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내게 용기를 가져다 주지 않는다 나를 몰라준다고 우리는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을 겪습니까 어떻게 남편이 나를 알아주지 못해 어떻게 아내가 나를 알아주지 못해 어떻게 부모가 자식이 이것 때문에 우리는 마음 상할 때가 너무 많아요 세상에 드라마도 하나뿐인 내 편은 있던데 어떻게 내한테는 내 편이 하나도 없느냐 이게 우리의 가슴 아픔만이에요 성경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너를 위로해 줄 자가 없다 할지라도 우주의 주인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너를 위로할 수 있다 네가 믿는 하나님 그분 앞에 위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가면서 겪는 상황들 그 상처, 그 아픔, 지난 날의 나의 실수, 허물, 나의 범죄함까지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으면 그 하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그런데 위로하는 이 수단이 뭐냐? 수단이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으면 이후에 요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 어떻게 오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위로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억지로 하나님이 어떤 위로를 우리의 의식 속에 만들어낼 이유가 없어요 우리의 감정으로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상황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으로 우리가 위로하는 하나님을 만들지 않아도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삶의 상황으로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신다고 꾸며내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로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 삶의 위로가 필요할 때 내 삶의 하나님의 의로만지심이 필요할 때 내 삶의 하나님으로 인한 용기와 격려가 필요할 때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지 세상의 다른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위로를 얻으려고 이 사람 저 사람을 찾지 마십시오 세상의 어떤 방법과 어떤 환경을 연출하여서 그 속에 들어가 내가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우린 연약한 존재라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그 말씀 속에서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 우리의 삶이 위로를 얻을 수 있기에 말씀을 가까이 하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울 때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위로를 받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를 위로해서 우리를 또 이용하려고 합니다 자기의 목적과 수단을 성취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우리에게 달콤한 말들로 우리를 찾아올 수 있는데 훗날 그렇게 나는 위로받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그 사람에게 나의 약점을 드러내는 대버린 그리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코가 끼어서 팔을 빼지 못하는 경우들도 얼마나 많아지는지 몰라요 따라하십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믿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로하신 이 위로는 단순한 립서비스가 아니에요 괜찮을 거야 그래 잘 될 거야 좋아질 거야 그래 좋아 그러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힘내라 용기 내라 단순한 립서비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직접적으로 도와주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죠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느냐 나는 네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니까 너의 방패가 너를 전쟁에서 이기게 했던 나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들을 때 나는 네 방패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14장에서 그 전쟁의 그 사실을 기억했을지도 몰라요 그래 싸워 이길 수 없는 그 싸움에 어떻게 연합군과 한 가소를 이끌고 이게 전쟁이 된단 말인가 그 싸움에서 나를 패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그 싸움에서 나를 승리할 수 있도록 내가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나를 도우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내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지 이 사실을 아브라함이 깨닫도록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심을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내가 너 방패요 상급이다 이랬더니 아브라함이 방패라는 데는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이미 경험을 해봤으니까 맞아 그런데 상급이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여기서 토를 답니다 어떻게 토를 다느냐 2절 말씀을 보시죠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여호하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맥색 사람 엘리에셀인이다 내가 너에게 큰 상급이지 않니 그랬더니 하나님 내게 뭘 주시려고요 나는 자식이 없나이다 이 말은 자식도 없나이다 이렇게 읽으셔야 훨씬 마음에 착 달라붙습니다 나는 자식도 없어요 그래서 내 미래가 절망입니다 내가 전쟁을 한 것도 저 조카를 건져내려고 전쟁한 것 뿐이에요 그 전쟁에서 승리한 들 뭐합니까 나는 나의 뒤를 이을 상속자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종으로 있는 이 엘리에셀을 내 아들로 지금 삼으려고 하는 이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을 하시는가 5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러시되 하늘을 우러러 묻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러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내가 뭘 더 기다려야 합니까? 내가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나는 자식도 없습니다 지금 전쟁에서 이겼지만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신다고 하지만 오늘 저 적으로부터 나를 막아주시겠지만 나는 그 이후에 내 미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아브라함에 손을 잡고 아브라함아 내가 네게 약속하지 않았니? 내가 네 자식을 저 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들처럼 내가 준다고 말하지 않았니?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상기시켜요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네 미래를 책임진다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네가 지금 절망하고 있는 그 상황을 내가 책임져 준다고 그 이야기를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두려움에 직면할 수도 있고 나의 미래가 암남하고 절망스러워 우리가 지금 현재의 모든 것들을 손놓아버리고 싶은 그런 지경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행동할 필요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3절에 뭐라고 했나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실을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지어다 이건 하나님 앞에 악다구니를 쓰고 있는 거죠 하나님 하나님 준다고 했지만 주지 않았잖아요 지금까지 내가 무슨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내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상황마저도 이해를 하세요 4절 5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네 생각, 네 판단, 네 감정으로 하지 말아는 거죠 내가 약속한 그 사람 내가 네게 주겠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묻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너는 네 미래가 없을 것 같고 네게는 그 자식이 주어질지 않을 것 같아 오늘 네 집에 있는 이 종을 네 자식으로 그렇게 삼고자 하는데 아브라함아 그렇게 하지 마 내가 네게 준다고 약속했잖아 네 인생은 내가 책임진단 말이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어제 저녁에 이 말씀을 정리해서 영상실로 보내면서 이런 찬양이 생각났어요 우리가 늘 자주 부르는 찬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비난처가 되시며 환란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지경에도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라는 그러므로 내가 내 미래가 불안하고 두려워서 내가 방법을 만들고 환경을 만들고 내가 전략을 세우지 말하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친히 도우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의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죠 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돕는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그 사실을 믿어요 여러분 이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의 부름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15장의 이 상황은 아브라함의 85세 때의 일입니다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한 달을 기다렸지 않았겠어요 1년을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3년을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5년이 지나고 6년이 지나고 8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네 힘이다 내가 너를 돕는다 내가 너를 책임진다 내 약속을 믿으라 어떻게 이걸 믿을 수 있겠어요 이제는 내가 못 믿습니다 내가 1년은 믿었지만 5년은 믿었지만 이제는 못 믿습니다 내 식대로 내 방법대로 지금 이 엘리에세를 내 아들로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나는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랬단 말이죠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믿었다 그랬어요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다면 내가 믿지요 도저히 내게 이루어지지 않을 일 같지만 하나님이 믿으라면 내가 믿지요 이게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의로 여기시고 이것을 그의 의의로 여겨주셨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에게 의의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불신해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악다구니를 써도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참 용서받기 힘든 그런 잘못을 저질러서도 다시 하나님을 믿고 돌았으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겨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삶에도 온갖 흐물과 추함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사람 앞에 내어놓을 수 없는 우리의 흐물과 추함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린 지난 날에 상체에 발목이 묶여 있고 지난 과거에 우리의 흐물에 우리의 인생이 묶여져 오늘을 자유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 지난 날에 상체에 나를 예속시켜버리고 지난 날에 흐물에 내 인생을 묶어버리고 그래서 더 찬란한 내일을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의의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해요 이 하나님을 기억하면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사유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신뢰하고 돌았으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던지 어떤 흐물과 어떤 범죄 가운데 있었던지 하나님 앞으로 돌았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롭다 칭해 주신다는 거죠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놓으십시오 우리의 흐물과 상처, 우리의 범죄함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그 하나님 앞에 다시 손을 들고 돌았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시 새롭게 시작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용기를 얻고 이뤄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